어? 이거 내 노래다 네, 그리고요 닉네임 닉네임 루루님께서 머리에 꽂는 마시멜로는 진짜냐고, 삔이냐고 물어봐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먹는 마시멜로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걸 이렇게 삔으로 꽂아놨어요 이거, 이거 끝나면 주유 언니가 먹어요 네, 그리고요 닉네임, 닉네임 인테리안 언니께서 피자 좋아하시냐고 물어봐주셨는데 내 피자 엄청 좋아해요 어떡해, 어떡해 나 좀 울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아, 어떡해 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아이유 2번, 2번째 미니앨범에 아이유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아침 눈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훈 작곡가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근두근 데이트 5번 트랙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꼭 5번 두근두근 데이트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럼요